샤알이 안녕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나? 이제 날도 풀리고 봄도 와서 그런지 계속 텐션이 업되어 있는 거 같아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외부 활동이 많았네 예전에 여기에서 쌍화차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다시 가고 싶다고 생각만 하다가 이번에 다시 와봤어 간 김에 바다도 좀 보고 아침 일찍 아파트 짐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은 거 같아 그래도 운동할 때는 호흡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쓰고 운동 기구도 닦아줘야 돼 혜린도 만나서 새로운 노래도 들었어 소연이 언니가 만든 예쁜 청바지도 선물 받고 언니 고마워요 그린 스크린으로 촬영도 해봤는데 그린 스크린으로 촬영도 해봤는데 정말 맛있는데 어떻게 말해도 괜찮은 amp이요? 이렇게 보기에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